필름이 남아도라 왜 이렇게 찍어내. 요즘 필름 안 쓰잖아. 아, 발가락 아파. 여기? 평소에 좀 이렇게 입고 다니면 안 되겠니, 무경아? 잘 어울려. 사모님 같고요. 사모님? 어. 그건 하지 말고. 왜 꼭 그걸로 끝나. 왔다, 왔다. 안녕, 안녕, 안녕. 헬로우, 헬로우, 헬로우. 헤이. 아, 누나들이 뽑아주신 분은 사실 나는 정말 사랑하는 분이었어요, 옛날에. 깜짝 놀랐어, 이분을 봐서. 누나들은 사실 이분 원래 알았던 분은 아니지. 그렇지. 그런데 이제 누나들이 수많은 사연 중에 이분을 딱 고르게 된 그 이유가. 일단은 연배가 우리 또래이니까. 그 연세에 아직도 필드에 있고 싶어하는, 무대에 있고 싶어하는. 그게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거기다가 또 병도 앓으셨는데 그것도 극복하시고. 그러니까 보통 사람의 의지 정도를 뛰어넘으신 거죠. 포기하지 않는.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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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상상도 못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우리나라 최고의 디바들, 모든 사랑을 받는 그런 분들과 함께 내가 뭔가를 한다는 게 정말 어마어마한 일인 것 같아요. 나를 막는 게 바로 나인가 하는 그 말, 저는 그 말을 또 제가 걸어온 길이기 때문에 저한테 정말 가슴속 깊이 이렇게 저한테 파고드는 것 같아요. 우선은 목표를 세운다는 것 자체가 벌써 도전이라는 거죠. 도전을 하게 되면 그거는 꼭 이루게 될이라는 거, 화이팅입니다. 간단한 발레동작 같은 거를 좀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이용수 선생님께서 발레를 가르쳐 주시고 누나들이 배우는 이거를 그대로 뮤비에 담을 예정입니다. 네. 따람? 네. 따람 따땀 따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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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땀 야 따따따 따람 이건 못해. 한 바퀴 마, 한 바퀴. 한 바퀴 마, 이렇게. 어떻게 돌아, 이거를. 따라? 맞아요. 맞아요, 올게요. 하나, 하나, 다섯. 다섯. 오! 오! 맞아요. 어떻게 돌아, 이거를? 돌기 시작하면 진짜 이상해지네. 결국이로 이렇게 보다가. 결국이로 보다가 빨리 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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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선생님. 너무 열등생이라. 어머. 어머. 맞아요. holders. 네. 해야. 응. 권. 손. batch.